여러분 오늘은 찬송과 254장 I hear, die, welcome, boys라는 한글역에는 내 주의 보혈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찬송인데요. 영어 부문을 보면서 뜻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1절에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I hear, die, welcome, voice, that calls me, lord to thee, for cleansing in thy precious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여기에서 보면, die라는 것은 your, 이런 뜻이죠. I hear, 당신의, 나는 당신의 환영하는 소리를 듣는다. 나를 부르는 누구에게, 당신에게로, 주님 당신에게로, 무엇을 위해서, for cleansing in thy precious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Calvary에서 흘렀던 이 보혈, precious blood, 그 보혈로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나를 당신에게로 부르시는, 주님에게로 부르시는 그 환영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한글 어순을 보면, 좀 정리해 보면, 나는 나를 주님 당신에게로 부르시는 당신의 환영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렀던 보혈로서 정결케,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2절에 들어가면요. though I become weak and vile, thou dost my strength assure, thou dost my vileness fully cleansed till spotless all and pur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정상을 순으로 좀 바꿔보면, though I become weak and vile, thou dost assure my strength, thou dost cleanse my vileness fully till all is spotless and pure. 이 뜻을 보면, 비록 나는 약하고 더럽게 되지만, 당신께서는 확실하게, 여기 다스가 do의 뜻인데, 강조하는 표현이죠. 확실하게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더러운 것들을 정결, 깨끗하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fully, 어느 정도까지, till all is spotless, 모든 것이 어떤 험이 하나 없게 순수하게 될 때까지 당신께서, 주님께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모든 것이 험이 없고 순수하게 될 때까지 나의 더러움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이런 뜻인데, 도 앞에 문장을 보면, 내가 약해지고 또 더럽게 되지만은 이런 뜻이겠죠. 3절을 보면요. This is Jesus that calls me on to perfect faith and love, to perfect hope and peace and trust for earth and heavens above. 여기에서 tease라는 게 it is라는 우리 일찍이 배웠던 강조형법. It is 누구냐 하면, 누구를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죠. So, tease Jesus that calls me on to. 그래서 나를 불러서 무엇으로 부르는가 하면 완전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완전한 소망, 평화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뢰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앞에서 1절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3절에 가서는요. 그리고 2절에서는 때로는 약하고 또 악하게 되지만은 완전히 험이 없을 때까지 나의 더러움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했다가요. 3절에 이르러서는 이 주님의 부르신은 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가지신 완전한 믿음과 사랑과 완전한 소망, 그 평화, 신뢰 이런 것을 그것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For Earth 땅과 위에 있는 하늘,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앞에 서술한 완전한 무엇은 땅과 하늘에, 하늘 위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주님의 사역이 이 구원의 사역들이 온전히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네요. 그래서 여기 좀 1절,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주님의 부르신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디까지인지 또 궁극적으로 주님이 지니셨던 그러한 어떤 사역의 효과 그런 쪽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한글 어순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나를 완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부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또 4절에 들어가 보면요. This is Jesus who confirms the blessed work within by adding grace to welcomed grace where reigned the power of si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강조정법이 계속 사용되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이런 3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주님이 지니신 그러한 어떤 사역의 효과로 부르신 것처럼 4절에서는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의미에서 찬송을 하는데요. 영어순을 번역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확정하시는 무엇을 이 withi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한글 번역에는 그들 안에서 했는데 믿는 신자 안에서 축복받은 사역을 확실하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by adding grace to welcomed grace 여기에서 welcomed grace 하고 또 은혜를 그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것을 구분해서 이 더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4절에서는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안에서 축복된 사역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인 주님이신데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welcome the grace 1절에서 뭐라고 했죠? welcome the grace 그분에게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갈보리에서 흘렀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불을 심했어요. 그것도 은혜인데 거기에서 사역을 축복받은 사역들을 온전하게 확정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더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welcome the grace 를 꾸며주는 내용이 will reign the power of sin 죄의 힘이 여기서는 사실은 well 다음에 the power of sin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요. reign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힘이 다스렸던 그 welcome the grace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의 힘을 다스렸던 welcome the grace가 죄의 힘을 다스렸던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꾸며주는 말이죠. welcome the grace가요. 그래서 1절에 이어서 welcome the grace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 4절에서는 그 위에 또 은혜를 더하셔서 신자 안에서 축복된 사역을 확정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It is Jesus who confirms work within the blessed by adding 여기에서는 보니까 It is Jesus who confirms the blessed work within the believers 이렇게 해야 되겠죠. By adding grace to welcome grace the place 원래 관계 부사라는 것이 장소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welcome the grace 다음에 where이 나왔네요. 그죠? 제가 여기 여기 노트 달 때 사실은 이 뜻이 아니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제 힘을 다스렸던 그 welcome the grac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여기 밑에는 제 능 여기 제 능력이 다스렸던 바로 그 곧 환영받았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심으로가 아니고 제 능력을 다스렸던 바로 그 환영했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이렇게 조금 바꾸면 될 것 같네요. 다섯 번째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렇게 정상의 순으로 바꾸어 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 뒤에 every 여기 every prayer 이렇게 줄여서 아마 이 음정의 악보에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every prayer and my full abundance be 는 여기에 다르게 바꾸어 보면 기원하는 말인데요. may my full abundance be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분의 피는 증거를 하신다. 나의 마음 나를 위해서 나의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속에서 증거 하신다. 이 말이겠죠. 오 구세주여 이 이 길을 기울이소서 주의하소서 나의 모든 길을 기울이소서 히드 이렇게 했네요. 나의 모든 기도에 그리고 나의 완전한 풍성함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워컴드 그레이스에다가 또 이 에딩하는 그레이스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신자 안에서 이렇게 이 축복된 사역을 확정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모절해서 보면 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 정거를 하는 것이 이 출발점이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1절에 5절에서는 개인에게 정말로 바로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의 마음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 안에서 정거를 해주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이런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하면서요 구원자시여 오 세이비어 그리고 이제 청원하는 이야기가 heed my every prayer and may my fullness abundance be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이 거분의 피가 나를 위하여 나의 마음 안에 정거를 하신다 개인적인 간증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간구가 들어가 있는 기원이 들어있는 그런 마지막 5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 구세주여 이런 형식들을 보면 시편에서도 일정한 찬양을 할 때 찬양에 아니면 노래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간구를 할 때 일정한 어떤 형식 어떤 절차가 있는 것처럼 이 찬송가에도 이렇게 점진적인 발전하는 요소들이 있으면서 또한 마지막 끝내기 전에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또 기원하는 어떤 간정 이런 것들이 마지막 부분에 충분히 잘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후렴 부분을 또 보면요 I'm coming Lord Coming Now To Thee 그래서 매 구절마다 내가 주님에게 갑니다 지금 주님에게 갑니다 이런 뜻이죠 Wash me Cleanse me In the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아멘 이렇게 나와있네요 갈보리에서 이 찬양의 핵심이 모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강구하는 모든 것의 출발이 갈보리에서 흘렀던 그 보혈로서 나를 깨끗게 씻어주는데 씻어주고 깨끗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 후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글 어순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주님 나는 갑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렀던 그 피 안에서 나를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마지막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이 주님의 피는 갈보리 언덕에서 흘렀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를 당신에게 부르시는 현재하는 구속하는 힘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부정한 우리를 약해지고 또 부정해질 수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출발점이 바로 갈보리에서 흘렸던 그 보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주님의 부르심은 이 찬송을 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보고 있는 신학적인 믿음은 뭔가 하면 이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의 그 믿음 사랑 소망 평화 신뢰를 가까이 하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흐르게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동 가운데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피의 은혜에 주님께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찬송을 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또 새롭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새롭게 오는 은혜라는 것은 출발점이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흘렸던 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부르심은 주님의 그 온전함 그것을 향한 어떤 방향이 있는 어떤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 피가 나의 마음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약속의 증거가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성경의 10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간청하는 말로 찬송은 마무리되고 간청과 기운하는 말로요 그리고 이 작사가는 자신의 강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깨끗게 하심이 계속적인 사역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 이상의 은혜 위에 은혜 월컴 더 그레이스 위에 에딩 그레이스 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효과는 나의 완전 이 풍성함이 이 완전한 풍성함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 그런 당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풍성함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의 과거의 보혈이 현재 우리의 삶과 영혼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찬송과에서 본 것처럼 신자들 안에서 축복받은 사역을 확정해 주시는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확정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에게 우리의 현재 삶과 영혼과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함을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 온전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찬송이라고 보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채우시고자 하는 일 이미 이루어진 그 기초 위에 식갈보리의 구속의 은혜 위에 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은혜라는 신학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늘 익숙한 찬송이지만 다시 이렇게 해설을 해보니까 우리의 구하는 일들이 이런 어떤 신학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서 찬송가가 불려지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찬송을 한번 이렇게 해설했던 부분들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악보를 따라서 낭독해 보시고 또 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을 해보면 새롭게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I hear thy welcome voice that calls me lord to thee for cleansing in thy precious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though I become weak and vile though thou dost my strength assure thou dost my vileness fully cleanse till spotless all and pure tis tis jesus that called me unto perfect faith and love to perfect hope and peace and trust for earth and heavens above tis jesus who confirms the by adding grace to welcome grace where reign the power of sin his blood witness gives within my heart for me oh savior heed my every prayer my full abundance be i am coming lord coming now to thee wash me cleanse me in the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amen 여러분 이 찬송으로 새로운 한 주간 또 주말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또 도전이 있겠지만 힘있게 도전에 응전하면서 이 찬송에 주는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이 찬송가가 이 찬송가가 주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